네 488페이지 해제권 행사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거요 예를 들면 갑한테 해제권이 생겼어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해대권이 생겼다고 해제가 되는건 아니고 이걸 뭘 해야지 행사를 해야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해제권이 생기면 해제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하는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단독으로 하니까 상대방 한퇴하는거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었죠 동철이가 있었죠 동철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좀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신대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를 했어 이렇게 했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근데 단독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조건은 단시는 조건이 안 좋다고 그랬죠 단독행위와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거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소구표 있는 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거야 소구표 있는 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왜 소구표 있는 행위에 기한을 못 붙이느냐면 우리 원래 조건과 기한은 봐보세요 이렇게 조건과 기한은 이 조건 성취 기한이 도래하면 앞으로 효력이 생기거나 앞으로 소멸하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소구표는 얘들은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붙이면 안되겠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제권 행사할 때 불가분성이 있어요 해제의 불가분성이 있다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는 성질인데 이건 이런거에요 만약에 갑이 혼자만 있는게 아니고 갑 다시 갑 투 다시 해서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있다고 보자구요 그런데 해제할 때는 전원이 다 해야지 된다는거에요 전원으로부터 또는 을이 갑한테 만약에 해제를 한다고 보자구요 전원에게 다 해야 돼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하고 이러면 안돼 그래서 전원이 해야지 된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 전원이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이제 우리 이게 지역권하고 좀 달라요 만약에 한 사람한테 이 해제권이 소멸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소멸해버린다 지역권에서는 소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소멸시키지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걸 그렇지 않고 한 사람한테 소멸하면 다른 사람한테 소멸한다 만약에 갑한테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한테도 소멸해버린다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효과를 보시는데요 갑을 사이에 이 X매매 계약이 있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를 했더니 이 계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어 그럼 봐보세요 해제를 했는데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안 줘서 갑이 해제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해제를 해놓고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서 빨리 중도금 달라고 청구를 해요 그럴 때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을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 말아야 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을이 뭐라고 그럴까? 네가 해제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네가 해제해서 이미 무효가 됐죠? 채권 채무가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보세요 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물론 대금 10억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등기 말소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등기 말소 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말소 없이 돌아가는 거죠?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해버린다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해버린다 우리가 앞서서 물권법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법률행위 매매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데 거기서 법률행위도 유효 등기도 유효여야 돼요 법률행위도 유효 등기도 유효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법률행위가 뭐여야?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해버린다 등기 말소하지 않고 복귀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등기는 을명위로 있지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한테 있다 갑이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 성질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에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사건에서 절대 등장인물이 두 명만 나오면 드라마가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한 명은 더 나온다고 꼭 한 명은 더 나와 아셨죠? 그래서 병까지 넘어가는데 병한테 을이 X를 전매하고 이미 등기를 넘겨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어쨌거나 해제해서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게 대지야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네 그러면 병이 소유권 지득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돼 주인이 넘겨줄 수 있다고 우리 이제 물권법상 행위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가 돼서 그 사람이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주인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물권자여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지 믿을 수가 없어 등기를 갖고 있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법에다가 제3자 보호 규정을 딱 두고서 제3자를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손의 제3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제3자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처럼 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돼요 등기를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완전한 권리 취득자 이 사람을 제3자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가 된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물권적인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학력을 갖추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학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임차인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채권자는 안 되는 거예요 물권자여야 된다고 물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대학력을 갖추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채권자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을이 만약에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병은 제3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병이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빨리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등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등기를 한 사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다시 봅니다 소유권 취득도 등기가 필요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약정으로 되는 거죠 법률 행위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저당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채권만 양도 받은 사람 채권 양수인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요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거 잘 비교해서 봅니다 부동산, 목적물을 가압류한 사람은 돼요 목적물을 가압류하면 된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가압류라면요 부동산은 가압류라면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된 사람이잖아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을 압류, 가압류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채권 가압류에서 안 되는 거예요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은 가압류를 해도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채권을 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 그래서 가처분이 돼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포인트가 채권이다 채권 아셨죠? 물권적인 권리를 가졌느냐? 채권적인 권리를 가졌느냐?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제를 이때 했는데 해제 전에는 그 사람이 제3자이면 돼요 등기한 제3자면 된다는 거죠 대학력 있는 제3자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선이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선악불문이에요 그런데 해제 후에는 해제된 사실을 모른 사람 즉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만을 보호한다는 거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 제3자만 보호해준다 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 사실을 모른 제3자 우리가 앞에서 비통착사강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었죠 비통착사강 얘기하지 말까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니까 한번 그냥 들어두는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3자야 또 해제를 했더니 선의 제3자야 좀 복잡하죠? 시험 문제를 내고 싶겠어요 안 내고 싶겠어요? 내고 싶죠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정당하지 않잖아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 득분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 그런데 해제는 완전히 계약을 원상태로 돌려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원상의 복음으로 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받은 이익 전부 반환 그런 측면에서 이건 부당이득과 좀 달라요 부당이득에 그래서 특칙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에서는 선이 일단은 현존익만 반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따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돌려준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새끼친 게 있으면 새끼까지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과실이었죠 과실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매계약이 나올 거니까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걸 줬죠 그러면 돈을 줬어 금전이란 말이에요 금전은 새끼를 뭘 친다고요? 이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데 가산해서 돌려주는데 이거를 받은 날로부터 친다는 거죠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더 하면 공법에 가면 이 길 그날 이게 많이 나와요 헷갈려 지금은 헷갈릴 게 없는데 나중에 가면 헷갈린다 하셨죠 그때부터 그때 시험자로 또 낼만 해요 받은 날부터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게 원상회복하고도 손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이 계약해대권 생기고 원상회복을 하는데 손해가 남아있어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 말인 거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봐보세요 계약이 무효일 때 원무과 무효일 때는 계약체결상 과실책 문제가 되면서 신뢰익 배상을 했었죠 계약이 유효라고 믿은 데 대한 배상 금융비용 조사비용 들어간 것들 그런데 계약이 유효면 이행을 받아서 그걸 전매 차익 같은 걸 누릴 수가 있죠 그런 건 이행이익이에요 그런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이익을 못 얻었어 그만큼 손해가 생긴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원래 이 계약은 유효였으니까 원래 해제되기 전에 유효였었죠 그러니까 이행이익 배상을 한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계약을 해제했더니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신뢰익 배상을 할 수도 있다 신뢰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신뢰익 배상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 얘는 항상 이행이 칸도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행이 칸도에서만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 의미는 없다 우리 판례가 옛날에 이렇게만 나오다가 어느 변호사가 신뢰익 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신뢰익 배상을 청구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만 이행이 칸도에서 의미 없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계약이 쌍무 계약에서 기벤테이크 계약에서 서로 유효일 때 이행할 때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가 동시행 관계에 있었죠 동시행의 향병권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행을 해줬는데 계약이 해제됐네 청사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뭐가 된다고? 동시행 관계다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다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동시행 관계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동시행 관계다 이게 확장이 돼서 무효취소의 경우에 돌려줄 때도 동시행 관계다 그랬었죠? 지난주 거 네 그랬다 네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8회차 수업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8회차 수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듣고 쫓아온다는 것은 다 알지는 못해도 알지는 못해도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다 알면 안 되지 사람인데 그래도 엄청 잘하고 계신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아 진짜로 아 그렇다니까 이 상태로만 쭉 가면 절대 붙는다 아셨죠?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쉬운 게 어딨어요 쉽지 않은데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이거를 인내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절대 붙는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강의 노트로 금방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강의 노트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강의 노트 거기에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핵심 정리 이제 2부에 나와있는 그 핵심 정리 이거를 딱 정리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안 나오는 건 원시적 불륜이야 사실은 보통 그걸 이제 일반인들은 조상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잘하면 된다 다만 이제 후발적 불륜이 있을 수 있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 병원에 간 건 귀책 사유가 없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자기가 뭐 놀러가고 뭐 뭐 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건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거야 본인 귀책 사유야 아셨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시 여기 이제 법정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법정에 대해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근데요 약정해제로 가면 약정에 대해서는 이게 계약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계 있으면 원상회복 해야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채무불량을 전주로 한 것이니까 약정해대권에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약정해대권에서는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약정해대권의 일종으로서 계약금 계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둘 다 안 생긴다 일단 이것만 들어두고 바로 계약금을 한번 설명드려보고 왜 그런지를 알아보자고요 계약금에 관해서 봐보겠습니다 봐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갑과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이거를 1억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 5억 주고 그 다음에 잔금 4억 주면서 등기 넘겨주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매매 계약이 있는데 매매는 계약 맞죠 합의했으니까 근데 이 계약금 주는 것을 또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약금 주는 걸 왜 계약금 우리는 한마디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자 공부하기 전에는 계약금 그냥 준 거지 무슨 계약금 계약이야 근데 계약금 주는 걸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계약이 앞에서 지난주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합의가 곧 계약이다 그랬죠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하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합의하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계약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매매 계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딸린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종된 계약은 항상 종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고 주인이 없으면 종도 없다 즉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다 무효가 되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준다 또 한 가지가 이 계약금 계약은 이게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요물 계약이 된다 근데 원래 우리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뭐라고요 낙성 계약 왜 낙성 계약이냐 계약을 청약자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승낙 하면 바로 성립해버려 낙성 성립해버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낙성 계약 그런데 낙성 계약인데 요거는 합의 플러스 더 나아가서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고요 요물이 그 요물이 아니고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게 요물이다 아셨죠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약금 1억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억 다 줬을 때 다 줬을 때 이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다 만약에 9천만 원만 줬어요 9천만 원만 줬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다 됐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천만 원 더 갖다 줘야 이걸 갖다 줘야 다 준 거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됐죠? 우리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탐내던 그 물건이 딱 나왔어 그래서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중간에 주말에 누가 체가할 것 같죠? 그래서 바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1억이 뭐 호드머니에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약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주기로 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계약을 하고 나면 꼭 후회감이 든다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잡아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랬을 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샀네 그래서 내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우리가 계약은 지켜야 한다고요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매매 계약서를 썼자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이 됐자 근데 그러면 계약금은 아직 안 줬죠? 계약금을 줘야 무슨 해약을 할 수 있든지 하지 해제권이 없어서 해제를 못하는 거야 해제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제권이 없다니까 해제 못해 꼭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 수요일 날 1억 챙겨서 갖다 드리면서 저 근데 미안하지만 돈 드리면서 미안하지만 해제입니다 이렇게 해제 된다고 아셨죠? 계약을 잘해야 되죠 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얘기고요 계약금은 또 이런 기능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이런 걸 알아가니까 아셨죠? 이제 계약금은 또 이런 기능을 해 증약금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증약금은 무슨 뜻일까요?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돈인 거죠 여러분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하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능이죠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해약금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이 주어지면 이걸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죠 해약금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위약금이 될 수도 있어요 위약금은 뭘까요? 이것도 굳이 해설할 필요도 없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가 이행불능이야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때 주기로 하는 돈 인데 이게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위약금 특약은 어떻게 돼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매수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 1억을 매도인이 몰수하고 그리고 매돈이 위약할 시에는 그 배액을 배상하기로 함 이런 식으로 써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위약금은 위약 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배 예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손배 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미리 이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예정해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 가시면 해약금 우리 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인정이 되는데 여기는 좀 시기적인 제한이 있어요 먼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제도 그냥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부자 교부자가 누구 계세요?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은 교부자는 그거를 포기하면서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 수령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기약금이 1억이죠 1억 곱하기 뭐? 2에서 2억을 돌려주면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좀 이제 반대 역전현상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동산 매매기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 호재가 생기면서 값이 뛰어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배가 아프죠 아 내가 잘못 팔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자 값을 올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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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난 해제한다고 해제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해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요? 이거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아셨죠? 배액 상환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2억을 돌려주면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이때 매수인은 대책이 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배액 상환하면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근데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봐보세요 배액 상환을 하면서 해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봐보세요 매수인은 보통 매도인한테 중도금도 줘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은 거꾸로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돌려주면서 해제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피해버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때는 이제 제공까지 했으면 됐지 공탁까지 할 건 아니다 그렇다고 공탁까지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이거 보시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아직 9천만 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매도인이 해제하고 싶으면 1억 곱하기 2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받은 9천에다가 2를 곱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준은 1억 곱하기이다 9천이 아니다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교부받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억 8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2억을 기준으로 하는데 2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천만 원 빼야 되겠죠? 9천 9천밖에 받았으니까 1억 9천 돌려주면서 해제할 수 있다 2억 다 돌려주는 건 상관없어요 2억 돌려주면 그쪽에서 고맙다 그런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해제하려면 얼마만 주면 된다고요? 1억 9천만 주면 된다 아니 더 주는 건 그쪽에서 뭐라고 안 한다니까 아셨죠?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행에 착수를 하는데 그 이행에 착수는 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거죠 중도금 매수인 중도금을 주면 돼요 그리고 매도인도 만약에 등기를 넘겨줬어 인도해줬어 이행에 착수한 거잖아요 그럼 해제 못한다고 계약금 계약으로는 해제를 못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에요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하네요 채굴을 해 이건 이행에 착수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한 건 아니죠 달라고만 한 거지 또 안 주니까 소송을 지기로 했어 이런 건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판결까지 받았어 그래도 아직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랬어도 아직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에도 상관이 없다 우리 이거 미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월급날이 월급날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오늘 입금을 해주겠대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땡큐죠 같은 이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도금 날짜가 3월 20일인데 오늘 미리 중도금을 넣어줘요 좋은 거에 나쁜 거요 좋은 거죠 땡큐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봐보세요 그쪽에서 안 올려주면 해제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 그리고 또 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그러면 이제 다른 임자 찾아서 돈 받아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오늘 입금을 해주면 된다 이만의 거죠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빨리 입금을 해주면 된다 아셨죠?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행에 착수는 당사자 1박만 하면 돼요 한 사람만 이행에 착수했으면 돼 보통 매수인이 매수인 이렇게 중도금을 줬죠 그럼 이행에 착수했죠 그러면 해제를 못한다고 그런데 해제를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 매도인만 해제 못하는 거요? 매수인도 해제 못하는 거요? 둘 다 해제 못한다 이런 거죠 매도인 매수인 둘 다 해제를 못한다 됐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쨌거나 해제가 됐으니까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 맞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행하기 전이니까 이행한 게 없잖아요 원상회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또 뭐예요? 채무 울량이 아니죠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셨죠? 그런데 앞서서 그랬습니다 이 법정 해제권이 생기는데 약정 해제권이 생겼어 둘 다 생긴다 하나만 생긴다 둘 다 생긴다고 계약금 계약에는 해제권이 있는데 중도금을 안 줘 그러면 법정 해제권 생기겠죠? 둘 다 생기는 거요? 하나만 생기는 거요? 둘 다 생긴다고 아셨죠? 이렇게 인정된다 이거를 교재로 한번 보겠습니다 488페이지 1번에 1번 해제이사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 조건 세모 기한 세모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가분성 547조가 나와 있는데요 547조 시작 547조 547조 이란 보시면 이게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부터 동그라미 전원에 대하여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이 말은 전원이 이 말이에요 전원이 다 해야 돼 전원에 대하여 이 말은 전원에게 해야지 된다고요 누구한테는 해제하고 누구한테는 해제 안하고 이러면 안 된다 봐야 된다 그 빈칸에다가 동시에 x 이렇게 두겠습니다 근데 이걸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 양에 1인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다른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까지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헤드의 효과 548조 이항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항까지 시작 1인 동그라미 1인 동그라미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그 원상회복이 돈이에요 그러면 금전 동그라미 받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토해야 한다 1번 소급적 시료 동그라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 넘어가셔서 이미 계약이 해제됐을 때 계약이 해제됐을 때 거기 본문회에 가셔서 다섯 번째 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동그라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 동그라미 그 사람도 이행 거절 동그라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 8례에 보시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은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물권 동그라미 당연히 동그라미 복귀 동그라미 등기 말소하지 않고도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 의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제3자도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규정을 둬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1번의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거기는 세 번째 줄 등기 동그라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동그라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한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8례 1번 세 번째 줄 대학 요건을 갖춘 임차인 동그라미 대학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제3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에 3번째 줄 목적물 가압류 동그라미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 이 사람도 제3자다 그런데 3번에 4번째 줄 그 등기가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니은번 네 번째 줄 보시면 채권 양수 세모 채권 자체를 압류 세모 채권을 압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비교를 딱 합니다 이 등기를 한 사람 대학 요건을 갖춘 사람은 물권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걸 이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 그런데 채권적인 권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호를 안 해줘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셔서 이번에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첫 번째 줄 해제 전 동그라미 해제 전에 제3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그 밑에 해제 이후 동그라미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고 모르고 동그라미 제3자 동그라미 모르고 모르고 취득한 제3자는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손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에 원상회복이 나와 있는데요 원상회복은 여섯 번째 줄 그 뿔을 전부 동그라미 전부 반환하는 것 이게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이에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는 것이다 전부 동그라미다 이게 그 밑에 부당이득 동그라미 특별규정 동그라미 부당이득의 특칙이 되는 거죠 특별규정이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돌려주는 것이니까 니은 번에 가시면 이게 금전 동그라미 받은 날부터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4번에 손해배상 손해배상 가시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이행이익 동그라미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신뢰이익 동그라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가셔서 신뢰이익 배상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초과 세모 첫 번째 줄 초과 있죠 초과 세모 즉 이행이 칸도에서만 배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동시 이행 동그라미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계약의 해지 나와 있는데 의의에서 계속적 동그라미 밑에 장래의 동그라미 거기 계속적 계약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세기가 계속 밀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고 앞으로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해지라고 그 전에 건 내버려 두고 그 전에 건 유의하니까 밀린 채는 내고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장래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하자고요 550죠 시작 그게 장래의 동그라미 이게 장래효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520페이지로 갑니다 520페이지 계약금이 나와 있는데요 계약금은 이번에 또 계약금 계약 두 번째 줄 요물계약 동그라미 요물계약 그리고 종된계약 동그라미 종된계약이다 오른쪽에 가셔서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약정만 제목 약정만으로는 안 돼요 제목에서 약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1억 주기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되려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잔금 또는 전부 지급 동그라미 다 줘야 돼 전부 지급이다 1억을 다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요물계약이어서 그렇다고 요물계약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계약금 계약이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2번에 성립식에서 동시에 세모 매매계약은 오늘 맺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주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계약금의 종류에서 승약금 2번에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금이 되려면 기약금의 끝에 특약 동그라미 특약이 있어야 된다 기약금 끝에 특약이 없는 한 넘어가서 해약금이 되는데 동그라미 3번 해약금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4번 제목에다가 해약금 동그라미 치고요 추정 동그라미 해약금으로 추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65조 해약금 조문을 1학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학만 시작 여기서 세 번째 줄 괄호 열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괄호 닫고 교부자 동그라미 포기 동그라미 교부자는 매수인 수령자 동그라미 배액상환 동그라미 수령자는 매도인 매도인이 배액상환을 하면서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제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해제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니은 번 수령자 동그라미 배액상환 동그라미 인데 거기서 세 번째 줄 의사 표시만 세모 의사 표시만으로는 안되고 배액제공 동그라미 배액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공을 했는데 안 받아 공탁 세모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지급번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일부만 지급 동그라미 즉 9천만원만 줬어요 그랬을 때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교부 받은 세모 약정계약금 동그라미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다 9천만원이 기준이 아니고 1억이 기준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일번에 해제할 수 있는 시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A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통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도금 동그라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B번에 네 번째 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해제 세모 근데 그때 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상대방 매도인은 물론이고 매수인도 해제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C번에 세 번째 줄 이행기 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D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어떠냐 넘어가셔서 관할 관청으로 허가를 받았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세모 이건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야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미음번 위로 두 번째 줄 소송을 제기 세모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해대의 효과 기억번에서 두 번째 줄 원상회복 세모 손해배상 세모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 약정의 대모와 법정의 제는 약정 동그라미 법정 동그라미 별개로 동그라미 별개로 존재한다 이 말은 경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합 동그라미 둘 다 생긴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526페이지 봅니다 과실의 귀속 이렇게 해놨는데요 동그라미 이번에 과실의 귀속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이렇게 써봅니다 제목에다가 인도 전 과실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귀속될 것이냐 인데 매도인한테 귀속된다 그런데 이게 매수인이 대금 완납을 했어 이러면 매수인한테 귀속된다 시험 문제를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일단 딱 정리해놓고 갑니다 아직 인도하기 전에 그 물건이 매도인한테 있죠 매도인한테 있는데 과실이 생겼어 그러면 그 과실을 누가 갖는다고요 매도인이 그런데 돈을 다 받았어 그러면 그때는 그 과실까지 챙겨서 넘겨줘야 돼 말이에요 재미있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닭을 10만원어치 매매를 한 거예요 닭 그런데 닭은 몰라요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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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셨죠 그래서 봐보세요 X를 10만원에 매매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달걀이 나면 이게 뭐라고요 과실 그런데 돈은 또 뭐가 돈은 뭘 낳아요 이자를 낳잖아요 그냥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게 아직 매도인 수중에 있죠 그럴 땐 너 가져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구 수중에 있어요 매수인 수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넘겨줬어 그러면 이자도 챙기고 과실도 챙기고 그러면 안되겠죠 상응하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다 받으면 이자 챙겼으면 과실은 넘겨줘야지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금 완납한 후에는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거를 587조 조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87조 조문에서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 페이지를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 조문에서 이번 과실의 기속 587조 시작 시작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도하지 아니한 인도세모 아직 인도전이자 과실 동그라미 매도인 동그라미 이해되죠 그런데 그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물 인도해제수 이제 반대로 목적물을 받았으면 과실이 생겼죠 달걀을 자기가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늦게 주면 이자까지 챙겨서 주는 게 맞잖아요 상응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조문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5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를 간단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요 내가 지갑을 다 주고 신상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매도인 책임져야지 돼요 안줘도 돼요 책임져야 되죠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거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담은 등에다가 뭘 진다 이런 뜻이에요 책임지고 보증한다 품질 보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죠 우리 매매 계약을 맺으면 그 물건 값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100만 원 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물건이 100만 원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값어치가 안 돼 하자가 있으면 값어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값어치 안 되는 만큼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즉 이걸 좀 유식하게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책임지는 게 맞아 하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법에서 이렇게 아예 정해놨고 또 한 가지 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판 사람한테는 과실이 없대 그러면 나 과실 없으니까 책임 안 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마트에서 물건 파는데 일부러 막 하자 있는 거 캔 상한 거 이런 거 팔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은 물건 들어오는 대로 잘 받아놨다가 창고에 재놨다가 파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하자가 있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바꿔주면 되지 아셨죠? 이 말인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매도인한테 과실까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제 이 담보 책임은 물론이고 담보 책임은 물론이고 어떤 책임까지?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같이 진다 이때 채무불이행이 보통 불완전 이행이 돼요 완전한 물건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이 완전하지가 않죠 이게 불완전 이행이다 이해 되시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보 책임은요 계약이 유효일 때 생겨요 무효일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무효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유효일 때 생기고 무효일 때는 그냥 부당이득반한 문제로 해결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하자 있는 물건을 샀는데 계약이 만약에 무효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 돌려주고 내 돈 받으면 계산 끝난 거잖아요 담보 책임을 물을 게 없는 거죠 계약이 유효인데 하자가 있을 때 그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자 있는 물건을 보통 장사하다 보면 조금씩 속여서 팔기도 하잖아요 사기를 쳐서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기 취소를 만약에 했다라고 보세요 사기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미 무효가 됐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처리하면 되지 담보 책임으로 갈 게 아니라고 취소하지 않을 때 그때 담보 책임 문제로 가는 거라고 아셨죠?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자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때 이 계약이 유효일 때 하는 손해배상이니까 이때 손해배상은 뭐가 되겠어요?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이익 배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자가 확대되거나 또는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게 매수인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일단 다 해주는 게 맞을까요? 참작해야죠 지 잘못도 있는데 그러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이 계약법 규정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랬죠 임의규정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대답을 해버려야지 내가 임의규정 그러니까 이게 임의규정이니까 원래 담보 책임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지는 게 맞는데 면제 특약을 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면제 특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면제 특약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자가 있는 걸 지는 다 알고서 면제 특약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알고 고지를 안 했어 알고 고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진다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좀 그 야채 같은 것들을 좀 시들면 그걸 아예 알뜰매대 같은 데 옮겨 놓고 좀 싸게 팔잖아요 다 얘기하고 싸게 팔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거 문제가 없죠 그걸 사놓고서 그걸 사놓고서 왜 이따 이걸 팔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속여서 판 거야 이건 알고 고지하지 않은 건 이때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보자고요 값과 을이 X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X가 다른 사람 소예요 다른 사람 걸 팔았어 값이 자기 거 아닌 다른 사람 걸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계약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한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이런 매매 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일단 된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이제 커피 많이 찾으니까 제가 콜롬비아에 있는 원산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아주 나만 알고 있어 나하고만 거래를 해 그 집은 근데 그게 맛이 너무 좋으니까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막 주문이 폭주를 해 근데 물건 다 떨어졌네? 주문을 받아요 말아요? 받아야죠 일단 받아 놓고 데다가 넘겨주면 되잖아요 됐죠? 두 분 받아 놓고 전화하면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유효하고 됐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물건이 떨어져서 없어 책임져야지 이게 이전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을은 이거 봐보세요 이 사람이 사서 준다 그래서 사서 넘겨준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넘겨주지 못한 상태인데도 계속 그걸 유지하면 계약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계약을 없애야 돼 계약 해대권 인증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악이일 때도 이 계약 해대권 인증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갑이 못 넘겨주는데 계속 묶여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이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선이자만 할 수 있고 악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악이자는 이미 다 알고 대비했는데 뭔 손해배상이야 선이자만 그게 갑의 건 줄 알고 사는데 갑의 거가 아닌 걸 모르고 산 거죠 이랬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따 손해배상할 때 이행익배상을 해야 될까요? 신뢰익배상을 해야 될까요? 계약이 유효다 여기서 이행익배상이라고 얘기를 미리 해놨다 이행익배상 아셨죠? 이행익배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봅니다 갑이 이게 자기 거인 줄 알았는데 자기 거 아닌 걸 모르고 산 거예요 모르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선의의 매도인이야 이 사람은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어 선의의 매도인에게 혜택권을 인정해준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를 해서 만났어 갑이 누구한테 산 거냐면 원래 그 고향에 과수원 농... 저... 뭐야... 창고 집을 남겨놓고 떠나온 점유자 점유자 회복자 회복자 있었죠? 그 사촌동생한테 맡겨놨더니 얘가 등기를 자기 거로 바꾼 다음에 갑한테 팔고 갔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살 때도 몰랐고 팔 때도 자기 건 줄 알고 팔았어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이 밝혀진 거야 팔고 난 뒤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 사람이 선의의 매도인이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야 아셨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런데 선의의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생긴 손해는 배상해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악의자예요 손해배상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해대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손해인 때는 손해배상을 하고 악인 때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 담보 책임에는 제척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제척기간이 있지는 않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 이전 불능이 만약에 이 매도인 지금 갑의 귀책 사이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의 귀책 사이가 여기서 봐보세요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두 개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채무 불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런데 봐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 매수인이 매수인이 악이에요 악이 악이면 봐보세요 악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요 해제는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 그런데 채무 불행 책임에서는 그런 걸 안 따져요 그래서 매수인이 악이일지라도 만약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행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요건이 아니야 채무 불행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선이든 악이든 안 따진다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체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05번에 매도인 동그라미 책임 동그라미 매도인의 책임 이렇게 읽어두시고요 2번에 1번 법정 동그라미 무과실 동그라미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미규정 동그라미 이미규정이다 그리고 584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면하는 특약 동그라미 이미규정이니까 면하는 특약이 가능하죠 첫번째 줄 이게 면제 특약이자 하지만 알고고지 세모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책임 동그라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전부 동그라미 타인 동그라미 이게 소위 말하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다 그 옆에다가 땡땡하고 유효 이렇게 일단 씁니다 제목 옆에다가 유효 유효인데 여기서 569조 시작 그래서 유효니까 취득해서 이전에 줘야지 되는 거죠 이전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70조 계속 시작 여기서 동전은 앞과 같다 이런 뜻이죠 같을 동자 앞전자 써서 즉 이 말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전 불능기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줄 매수인 동그라미 헤데 동그라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안떼 세모 손해배상 동그라미 안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 그러니까 안떼는 악이죠 그래서 그 밑에 딱 써두면 악이 X 선이 동그라미 선이인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른 내용 됐고 B번에 손해배상 청구권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네 번째 줄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동그라미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로 가시면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여기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 동그라미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 책임 동그라미 그런데 이 매수인이 두 번째 줄 끝에 오른쪽에 아기 동그라미 아기면 담보 책임 세모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채무불행 동그라미 채무불행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불행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리고 리을번 제척기간 세모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오른쪽에 선해배도인에 대한 특징 선해배도인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 571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해매도인은 자기 것 아닌 걸 몰랐어요 이 사람은 1항 세 번째 줄 손해배상 동그라미, 해대 동그라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해대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항 매수인 동그라미, 안대 동그라미 즉 매수인이 악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해대 동그라미 그냥 해제할 수 있어 해대 밑에다가 손해배상 X, 손배 X 이 말은 지금 손해배상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항에서는 손해배상 하면서 해제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손해배상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의자한테는 손해배상 해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해제를 하는데 악의자한테는 손해배상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맞았죠? 그런데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이건 전부 타임 권리 매매에서만 일부 타임 권리 매매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 전부 타임 권리 매매에서만 인정하고 일부 타임 권리 매매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2번 일부 타임 권리 매매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쉬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hell